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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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아이유의 드라마였습니다. 아쉽죠? 장가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. 작가님께 혹시 나는 지금 이 시간, 이 시점에서 꼭 질문을 해야겠다. 작가님이 하셨다고 말씀하고 연결된 질문도 좋고 다른 책 질문도 좋고요. 괜찮죠, 작가님? 네, 한 다음 질문으로 하겠습니다. 네, 한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. 아, 여기서 되게 핵심적인 질문, 아주 매서운 친구네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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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